빠른 이걸 왜 이렇게. 일단 반죽을 했는데. 그래요 근데 시간이 커서 시간이 오래 걸려요. 현재로서는 이 방법이 없습니다. 아니 그건 아는 게 있는데. 그래서 오늘 호흡이 조금 어? 호흡이랑 제가 사올까요? 야 이거 호흡 좀 호흡을 갖다가. 아껴서 한번 해보자 일단. 네 알겠습니다. 고구마는 살벌하네. 저희 뭐 밥 안 먹어도 됐지. 이거 뭐 하나만 먹으면 끝나겠는데. 이거 너무 커 이게. 잘 안 익겠어요. 잘 안 익겠어요. 여기 밑에 있잖아. 여기다 넣어놓으면 금방 익어. 여기요? 여기다 넣어버려 그냥 넣어버려 넣으면 금방 익어버려. 그리고 이제. 아이고야 고구마 살벌하네. 계란 하나 드세요. 네. 계란 하나 먹으면. 계란 하나 먹으면. 가서 같이 먹으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럴 수 있으면 따뜻하게 있어. 수리할 때. 괜찮게 있어. 너무 세게도 빠르게 뛰고 못하니까. 야, 가까이 와, 가까이. 제가, 가까이 와. 네. 제가, 이제 고구마 먹었다는 거 봐. 되게 부끄러움이 많아요. 어? 부끄러움이 많아요. 아주 튀고 있다던데. 이런 척 하는 거 같은데. 사실은 돼요. 글쎄, 연기 좀 많이. 고구마 하나 먹을래? 그냥 빨라줄게. 형아, 불 좀 떼고 하자. 네. 좋다. 뭐 할까, 지영아? 뭐 할까? 날씨 춥고 공간도 없고 하는데 뭐 할까? 고구마 빨리 먹기. 어, 진짜? 야. 뜨거운 거 빨리 먹기. 동협이 형이 또 고구마. 윗천정 조합. 다 가지고 그러는 거 아니야? 식단 살벌하니까. 고구마로 이제. 탄수화물. 뭐 할까? 천차에 먹어야지. 내일부터 저 막 신김치 가지고 온다 하니까. 백김, 백김치로 백김치로 해? 와 근데 그렇지. 저는 고구마 이거 김치랑 먹으면 좀. 덩침이 조합이죠. 덩침이 단백질이라고. 단 거랑 약간. 응? 단백질은? 단백질이라고 생각하고 먹었는지 알고 있는데. 단순합니다. 다섯 개 먹었는데. 단백질이라고 잘했어? 이때까지? 산수화물인 줄 알고. 아니, 산수화물인 줄 알고. 정빈이 아니라. 엄마가 알려줬어. 제가, 제가. 이 연습 끝나고 먹으면 되겠어. 수준에서 끝나고? 수준에서 끝나고? 수준에서 끝나고 먹을래? 수준에서 끝나고 먹을래? 고구마에서 나와. 고구마에서 나와. 고구마에서 나와. 고구마에서 나와. 고구마에서 나와. 고구마에서 나와. 고구마. 고아, 고아! 단백질 먹고 있다가 단백질 먹으러 가기 단백질 먹으러 가기 선생님, 단백질 먹으러 가기 여기 가만히 쳐야 되잖아. 옛날에 중학교 때 모자 데운다고 했지? 그랬더니 구멍 당하잖아. 조금이라도 더 있겠다고 여기 학교 다닐 때. 고구마 먹을 사람? 이 냄새 맡겼어. 아 뜨거워, 아 뜨거워. 인서트 들어와야지. 자, 쟤 봐. 아 뜨겁다, 뜨겁다. 상관없어. 어딨어? 먼 데서 왔는데, 제주도에서 왔는데. 과자 봉지에 있는.. 와 뜨거워. 아 뜨거워. 아 뜨거워. 현준이 먹을래? 네. 현준이 제 여깄이 먹으면 안 먹더라고요. 아 진짜? 라이벌이지를 사자. 아 벌써? 벌써? 송윤이는 지금 먹은 탄수화물 넘어가지고 못 먹잖아. 조절하고 조절해가지고. 야 상윤아 좀 먹어. 우리 이거 연습하고 있으면 학교 다닐 때 감독님들이 혼자 있고. 딱 먹잖아요. 지금 오늘 좀 일찍 끝난 거죠? 오늘 좀 일찍 끝났어. 왜 끝났어? 끝났지 뭐 할래? 그만. 안에서 따뜻하게 우리는 밖에서 고생했는데 빨리 끝내줘야지. 아 그래? 꿈을 잃었다 우리. 응? 좋은 세월에 궁궁구만 먹는게. 안 먹었어? 야 당황했다. 손 좀 녹인 사람들만 이제 들어가자. 네. 수고하세요. 수고하세요. 안 먹었어. 네. rest SMUX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